자, 여기 보시면 텔로메이라는 게 있습니다. 텔로메이라는 게 뭐냐? 염색체, 크로모솜 염색체. 염색체의 양쪽 끄트머리에 조금 여기에 있는 정상적인 토막보다 조금 다른 토막들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 토막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텔로메이라는 말이죠. 텔로메은 토막들이란 말이고 텔로는 끝머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텔레폰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서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 사람하고 얘기한다는 뜻인데 염색체도 이쪽 끝, 저쪽 끝, 양쪽 끝에 이런 토막이 세월이 가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을 때 텔로메아가 제일 길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텔로메아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면 거의 없어 텔로메아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고 하면요. 가만히 있자. 마이크를 이제는 치고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텔로메아의 길이를 측정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살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참 별걸 다 알아내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뭐냐고 하면 생일이 같은 1943년 올달의 생일이면서 동갑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60년 후에 어릴때는 텔로메아가 똑같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가 검사를 해서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텔로메아가 상당히 아직도 길게 남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짧아, 얼마 안 남아있어요. 시작할 때는 똑같았는데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0이 돼도 남은 텔로메아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길게 남아 있는 사람은 오래 장수해요. 과학자들이 도대체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세포를 연구해 보다 보니까 암세포의 텔로메아는 짧아지다가도 또 길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정상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이제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을 해서 키워보면 정상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서 결국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정상세포는 죽어버려요. 그런데 암세포는 떨어져 나가면 또 짧아지는 것 같은데 또 다음에 보면 또 도로가 길어져 있고 그래서 암세포는 실험실에서 좋은 환경에,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에 놔두면 안 죽어요. 응? 그건 참 희한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세포는 좋은 외부적 환경이 있을 때는 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형생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 딜터 연구를 해보니까 이스텔로미아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냐 하면 17번 염색체에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해야 해요. 암 환자들의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이 P53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꺼져 있거나 어떤 때는 이 P53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 나오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암이 억제가 안 되고 이게 떨어져 나가버리면 암세포들은 아주 신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이 물질이 이 P53 물질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게 무슨 물질이냐면 세포를 이렇게 쉬게 하는 물질이에요. 세포가 잘 쉬게 되면 그 쉬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쉰다는 데는 어떤 게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쉬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쉰다. 우리가 아무리 침대에 누워서 육체적으로는 쉰다고 하지만 이 안이 복잡하게 베타파가 돌아가면 그것은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정한 쉼은 사실 몸도 마음도 같이 쉬는 게 진정한 쉼인데 실제로 몸은 어느 정도 일을 한다고 하고 있다고 해도 마음의 쉼이 있으면 그것이 더 큰 쉼이에요. 사실은 마음의 항상 불안이 있고 두렵고 처조하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내가 쉰다고 해도 올바로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하면 이 몸과 마음이 함께 다 쉴 때 이 놀라운 유전자 회복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전자 회복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보여 드릴게요. DNA 회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 구조죠. 그렇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염기요. 착하네요. 염기. 이거는 당분. 이거는 인상. 그래서 이렇게 조립이 딱 되어 있습니다. 네 종류의 염기와 이 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활성산소가 생겼다. 그런데 그렇다면 활성산소가 딱 생기면 그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그렇죠? 손상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와서 유전자를 때리면 구조적으로도 손상이 가고 찌그러지고 결합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 자체가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속품을 빼내고 제거하고 이 세거를 갖다가 다시 대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은 이렇게 조립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 정말 놀랍죠? 그런데 이렇게 활성산소가 생겨서 유전자가 이렇게 손상을 받았을 때 이게 이제 이거를 제거하고 색을 갖다 끼워야 되는데 먼저 손상받은 이 DNA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알아내야 되는데 알아내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물질인데 DNA가 손상이 있을 때 이거를 갈아 끼우는 물질을 갈아 끼워서 유전자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복구하는 소위 유전자 복구 물질 그래서 DNA 복구 물질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구 물질은 유전자를 전부 맨날 아래로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 가지고 제거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거하는 물질을 이렇게 소방관 아저씨로 만화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유전자에 소방관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상된 부분을 발견을 하면 이 소방관 아저씨의 특징은 뭐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아구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아구 가지고 뭐 하냐 하면 잘라먹어 버립니다. 사실은 잘라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마 유전자 가위라는 것을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제거해 버립니다. 여기는 재미있게 만화식으로 잘라먹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잘라먹어 버리면 이 위치에 DNA가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새 거를 갖다 끼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복구 물질이 이 새 부속품을 새 DNA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끼워 맞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구 물질은 이제 바늘하고 실하고 갖고 와서 두 번째 복구 물질이 끼워 맞춰 놓은 것을 꼬매서 완전히 새로운 새 유전자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아무리 손상받은 유전자라도 깔끔하게 재복구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유전자가 복구되므로 말면 아마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치유가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치유가 잘 되겠느냐 이게 이제 자연치유라는 것입니다. 유전자 복구되는 것이 치유되는 것인데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텔러미아하고 똑같아요. 빨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떨어져도 다시 다시 길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길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다르다. 누구라도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꼭 같은 사람 겉으로 보기에 꼭 같은 사람 세포를 열어봐도 꼭 같아 그래도 달라 뭐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다릅니다. 내면의 생각이 다릅니다. 내면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영이 들어옵니다. 어떤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영이 들어오면 하는 일은 뭐예요? 내 팔을 영적 에너지가 조절해서 내 팔을 바꾸는 거예요. 내 팔을 바꾼다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꾼 당사자는 무슨 꿈을 꾸는지 모르는 꿈이 99%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꿈을 찍고 꿈을 찍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꿈을 꿀 때 내 파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즉 영이 들어와서 내 팔을 변화시키면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파가 달라지는 것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뇌에 정극을 대가지고 그 사람이 꿈을 꿀 때 일어나는 내 파의 변화는 고스란히 컴퓨터에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에 담아서 나중에 컴퓨터를 돌려서 이렇게 나오면 꿈 스토리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꿈도 컴퓨터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내려받기를 할 수 있고 그거를 해석할 때가 할 수 있을 때가 곧 올 것이다. 참 기분 나쁜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히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컴퓨터는 이런 기계하고 인간이라는 기계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 서울공대를 졸업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과를 졸업하셨습니까? 섬유공학 섬유공학 그러면 좀 화공학 전자공학 우리 몸이 이렇게 놀라운 기계입니다. 기계인데 이런 기계와 우리가 다른 점은 뭐밖에 없냐 하면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와서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계들은 영적인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 얘들은 바보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변호하고 참 유전자를 배워보면 연구를 해보면 참 창조주라는 분이 얼마나 과학자인지 천재적인 과학자인지 천재적인 과학자인지 하나님이니까 천재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기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슨 영이 들어와야 돼? 진선미의 영.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 들어올 때 모든 것은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저는 옛날에 부활이고 영생이고 참 웃긴다. 성경이란 게 진짜 웃긴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녀면서 예수미드라는 대학에 다녀면서 웃기지마. 정말 좀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이러고 뉴스타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 기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서 세 가지 유전자 복구 물질이 생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치유가 잘 안 되겠죠. 그렇죠? 전자 복구 물질이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답은 똑같습니다. 생기를 생기를 안 받는 사람이에요. 생기를 안 받는다는 것은 첫째 기본 여건을 갖추지 않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느 쪽을 선택해 부정적인 쪽을 선택합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영적인 차원으로 귀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텔로메어도 그러냐? 아시겠죠? 텔로메어도 그러냐? 참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런데 텔로메어로 돌아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강조하고 갈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수리공 아저씨가 부속품을 가지고 옵니다. 정확한 네 종류의 부속품 중에 한 종류 노란색이면 노란색을 갖고 와야 해요. 다른 색깔 갖고 오면 이게 안 맞아요. 조립이 안 돼요. 그래서 꼭 같은 색깔의 네 종류의 색깔 중에 꼭 같은 색깔의 DNA를 가져와야 될 수 있는 확률은 네 가지 중에 하나니까 뭐예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의 확률이 있다. 4분의 1. 그 다음에 세포 1개에 유전자가 이렇게 이렇게 부위가 가정되나요?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염기. 그렇죠. 이 염기와 염기가 이렇게 결합한 이런 부위가 몇 개가 되냐면 30억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리공 아저씨가 4분의 1의 확률로 내가 주장한 한 가지 딱 맞는 것을 가져올 확률은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 세포 안에 30억 쌍의 염기의 결합이 있습니다. 그 30억 쌍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30억 쌍의 염기의 결합 중에 어느 결합으로 갖고 가야 되냐 하는 정확한 부위로 가지고 가는 확률은 30억 분의 1입니다. 곱하기 30억 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삐끄러진 활성산소로 말미암아 삐끄러진 염기, 이 쌍. 이 쌍을 복구할 수 있는 확률은 총 얼마예요? 120억 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 수리공 아저씨가 혹시 여기인가? 아니네. 여기인가? 아니네. 여기인가? 이러다가 늙어 죽어. 그러니까 이 수리공 아저씨가 할 수는 없고 수리공 아저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120억 분의 1의 확률대로 정확한 곳에 정확한 DNA를 갖다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하는 일은 누가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전자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이건 박오예요. 이건 말이 안 돼, 도대체가. 여러분, 노란색 물질이 정확하게 붙어서 꺼야 될 유전자를 꺼고 그걸 또 켤 때는 떨어져 나가고 이것 조절은 노란색 물질 자체가 못하잖아요. 그건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가 거기에 전자파 신호를 보내가지고 노란색 물질이 떨어지도록 하고 또 움직여서 그 자리에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 조절은 누가 하냐? 그거나, 여러분, 그거나 오키나와에 살던 엄마 거북이를 괌으로 보내는 자는 누구냐? 그리고 괌에서 태어난 새끼가 자기가 알지도 모르는, 알지도 못하는 엄마를 찾아 엄마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 거북이 새끼에게 엄마가 있다는 사실은 그리고 그 엄마가 누구며 어디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밖에 몰라? 하나님 밖에 몰라 그러나 그 새끼들을 오키나와 엄마 있는 곳으로 보내는 거나 노란색 물질을 정확한 유전자에 스위치에 갖다 붙였다가 떼고 조절하는 거 같은 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T세포의 유전자와 암세포의 유전자를 그런 분한테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죠? 그런 분이 아무 말 없이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주셨어도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들의 선택이 너무 반대쪽으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쉼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마음속에 쉼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쉼도 없고 그러니까 쉼이 없다는 것은 계속 베타파만 흐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파가 와야만 이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푹 쉬는데 그게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가 활성산소로 망가지고 손상되고 변질될지라도 이것을 복구할 기회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쉼을 그러면 인간은 어떤 경우에 그런 몸과 마음이 동시에 쉴 수 있는 그런 쉼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언제에요? 걱정이 없을 때에요. 불안하지 않을 때 두렵지 않을 때 그러면 걱정 없고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믿는 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걱정되는 것을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불안한 걸 나는 불안 안 할래 되는게 아니에요. 왜 안 돼요? 그게 악령이 들어와서 내 뇌파를 베타파로 바꿔서 불안을 재촉하는데 그걸 내가 거부할 수가 없죠.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내 뇌파가 알파파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진, 선, 미, 무조건적 사랑화, 사랑의 그 에너지, 사랑파, 생명파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파에 나 자신을 어떻게 맡기면 되는거에요. 그 연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이 배운 것이 뭐에요? 아 맥길만한 곳이 있구나. 그것만 이제 일단 배운거에요. 2부 세면화는 얼마만큼 맡길만하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니까 이만큼 맡길 수 있다. 완전히 맡겨도 되는 거구나.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는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쉼을 가질 수가 있는거에요. 진정한 안식을 가질 수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안식을 하는 것은 그런 안식일에 그런 안식을 쉬다.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고 그것을 정말 성령으로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목적지는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 됐구나. 내가 언제 죽는다고 해도 내가 갈 곳은 이미 결정이 되었구나.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부활하게 되어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있구나. 그러니 뭐 걱정 그렇게 할 필요 없네. 이렇게 되면 병이 더 잘나 다 아시겠죠? 병을 가지고 다 걱정하고 이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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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때는 유전자가 더 꺼져 왜 이게 계속 대답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떻게 놓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이제 쉬임이 오고 그 쉬임이 오게 되면 이제 그래서 P53 유전자는 우리 세포를 그렇게 철저히 쉬게 하는 쉬임의 물질을 생산해서 이제 그래서 P53 유전자가 잘 작동할 때는 세포가 쉬는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쉬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을 잘 조절해서 탁탁탁 쉬게 하는 물질 그래서 쉬게 할 때마다 쉼을 누리고 있는 동안은 또 유전자가 회복하니까 그래서 쉼과 치유는 같이 간다는 거죠. 안식과 치유는 같이 가는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텔루메아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다면 텔루메아가 떨어져 나가다가도 다시 새로운 텔루메아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본 거에요. 그래서 연구를 해 보니까 과연 텔루메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여기에서 이 노란색 물질 이라는게 생산이 돼 가지고 이 노란색 물질이 이 새로운 텔루메아를 만들어서 또다시 갖다 붙이니까 세포가 죽을 수가 없어. 세포가 안 죽으면 뭐 하는 거에요? 이 노란색 물질이 생산이 안 되면 새 텔루메아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내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일전자가 그래서 노란색 물질을 잘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장수하는 거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새 텔루메아를 노란색 물질이 새 텔루메아를 만들어서 자꾸 떨어져 나가도 갖다 붙이니까 그런데 그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해내는 사람이 장수한다. 어떤 사람이에요?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기를 어떻게 잘 먹는 사람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비결은 전부 생기로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딴생각 하지 마라. 딴생각 하면 이게 생각의 낭비야. 그리고 도로 바보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 이 텔루메아를 만들어내는 노란색 물질을 텔루메아스라고 부릅니다. 텔루메아세 한국식으로 하면 텔루메아세 텔루메아세 노란색 물질을 만들어내면 유전자가 역시 생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잘 받는 방법은 뭐예요? 뉴 스타트 잔말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뉴 스타트야말로 치매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그 생기에만 좀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안 되게 하려고 이 악령은 자꾸 틀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박사님 악령은 왜 있습니까? 이런 것도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악령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것은 2부 세미나를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자꾸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정말 기분 좋다. 그래서 좀 힘들고 숨차고 하지만 정말 기분 좋다. 이렇게 할 때는 그 등산 자체가 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시간 속에 시간이 뭘로 채워질 때? 진선미로 채워질 때,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아름다운 음악 그렇게 보내는 한 시간은 시간이 언제 갔는지를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그게 젊게 살고 건강하게 삽니다. 왜? 그 시간이 진선미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사랑을 베풀었던 시간입니다. 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수녀님들 중에서도 참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일기장에다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글을 또 쓰고 그 진선미 그 사랑 속에 살면 여러분은 유전자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그 진선미 그 사랑에 무조건적 사랑에 생기가 와서 여러분의 이 노란색 물질도 생산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받고 난 이후에 정말 장수하는 것까지 다 책임지고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최근에 현대의학이 진짜 눈부실만큼 발전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노란색 물질이 많이 잘 생산되고 있는지 없는지 피검사를 할 수 있대요. 세상에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보면 노란색 물질이 많이 생산되는 사람이 있고 생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생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장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참 놀라운 얘기인데 미국에서 유명한 금융가예요. 이분이 그 금융가면서 그래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해야 되겠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특별히 지금 현재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이게 사회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자꾸 이 기독교를 억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를 연구하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급 안합니다. 종교차별이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존 템플톤이라는 금융가가 돈을 왕창 벌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연구재단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비를 연구할 과학자들에게 내가 연구비를 우리 재단에서 지급하겠다. 이래서 그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뉴스위크 잡지에 아주 대대적으로 대서특필됐습니다. 바로 이 기사에 이 표지에 God and Health 하나님과 우리의 건강 이라는 제목으로 요약이 뭐냐면 Is Religion Good Medicine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건강에 좋은가? Good Medicine 이라는 말은 좋은 약인가? 라는 말인데 이거는 좋은 약이라기보다 건강에 좋은가? 로 번역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왜 과학자들이 마침내 이 사실을 신앙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 사실을 Starting to Believe 이제 과학자들도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었나? 라는 그 내용을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을 이 뉴스위크 잡지가 발표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신앙생활과 건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과학자들의 이름인데 아주 쟁쟁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가 템플톤 재단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게 1999년 그때 발표된 논문들입니다. 여기 보면 3,968명의 수명을 조사를 했어요. 6년간에 걸쳐서 3,968명이니까 대충 40명 64세 이상 4,000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관찰한 결과 종교집회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불안증이 적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도로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저항력이 높고 면역력이 강하고 사망률이 46%나 낮습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55세 이상의 1931명의 사람을 5년 동안 관찰하던 동안 1931명 중에 5년 동안 관찰하는데 그 중에 454명이 죽었다. 그런데 매주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고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욱 장수하였다. 고혈압, 순환기질환, 우울증 및 초기 사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여기는 5,286명을 28년동안 관찰했다. 결론은 뭐냐? 주로 종교집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로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몸이 좀 약한 사람들이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들이 종교집회에 더 부지런히 참석하는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사망률도 25%나 적고 더 장수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이 연구가 진짜로 참 놀랍습니다. 건강과 장수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는 여건을 그동안 쭉 해보니까 첫째, 소득이 높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래요. 편하고 음식 섭취도 잘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잘 살면 건강하다. 오래 산다. 소득보다는 학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소득 여부보다는 학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소득이 적더라도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소득이 적고 학력이 낮아도 활발한 사회활동, 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장수한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장수와 건강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학력이나 소득이나 사회활동 여부도 상관없이 역시 유전자가 건강과 장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다가 또 다른 과학자들이 나중에 연구하고 과연 그러면 유전자를 잘 타고나면 부모로부터 건강을 잘 타고나면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고 해도 오래 산단 말이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야. 아무리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잘 타고나도 아무리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잘 타고나도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최고다. 소득이 낮아도 학력이 낮아도 유전적으로 건강한 체질을 타고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생활 습관을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그렇게만 해도 그게 장수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럼 생활 습관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생기야. 생기 잘 받으면 돼.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신앙 생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러한 여기 보면 금주, 금연 등 건강한 생활 습관보다 뭐가 더 중요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요. 이 통계는 아주 객관적인 통계입니다. 아시겠죠? 주관적으로 질문 던진 것 하나도 없어요. 얘기를 교회에 댕긴다. 하나님 믿는다. 앉아서 잠깐만 얘기해 보면 그냥 이 사람이 진짜 신앙심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할 때 설문지를 돌릴 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는 없어요. 그것은 프라이버시니까. 그냥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석한다고 해도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나이롱들입니다. 많은 나이롱들을 끼워넣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롱을 안 걸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이롱 얘기는 이걸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뭐냐면 참, 제가 공부 많이 했죠? 여러 책을 뒤지면서 연구를 합니다. 여기 보면 The Healing Power of Intimacy 이라는 제목입니다. Healing Power는 지유력이죠. 무엇의 지유력? Intimacy의 지유력. Intimacy라는 것은 아주 진한 걸 서로 서로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관계를 Intimate Relationship 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서로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관계를 Intimate Relationship 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도 서로 숨기고 흔히 있지만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는 이 사람을 만나면 뭐든지 드러내 놓고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이 참 건강에 좋다는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통계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으면 맨날 하나님이 좀 거북하고 무서워 내가 나쁜 생각을 했을 때는 벌받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Intimacy 한국말로 구태에 번역한다면 친근감 친밀감 친밀이라는 말은 참 좋죠. 왜? 비밀이 없을 정도로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Intimacy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을 대할 때 그 정도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내가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심장수술 심장에다가 실제로 칼을 대는 수술들이 있어요. 그 수술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죽을 각오하고 수술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수술을 받고 나면 많은 환자들이 수술하는 동안에는 살아 안 죽었는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수술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왜? 심장수술은 잘 됐는데 그냥 어쩌다 보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거예요. 참 재미있는 연구 결과인데 여기 보면 % dead 사망률 5%가 죽었다 10%가 죽었다 15%가 죽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질문을 두 가지로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떤 그룹 활동, 동아리 활동에 참가하십니까? 그룹 파티스페이션 예스 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당신은 어떤 종교적인 영적인 스트렝트 힘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까? 예 예 또는 노 자 보세요. 그 6개월 이내 사망률이 제일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둘 다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끼리도 동아리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도 힘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은 3%밖에 안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것은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노 동아리 활동은 하는데 신앙과는 관계 동아리 활동은 안 하는데 신앙은 신앙으로 영적인 힘과 위로를 받는다. 대개 10% 여기는 예스 노가 거꾸로 대충 10% 대충 그 다음에 노 노는 어떨까? 노 노는 한없이 올라가 20% 20% 놀라운 현상이죠. 그만큼 우리의 서로 동아리를 한다는 영적인 그게 다 사랑 얘기에요. 그렇죠? 생기 얘기에요. 나는 이래저래 생기받을 일이 없다. 확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이 얼마나 못된 것들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입니다. 문제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더 사랑이 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사람입니다. 악할지라도 인자로 오신 분입니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과연 하나님은 나같은 이런 사람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통계적인 현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엄청난 예스 예스 하고 노 노 는 이렇게 상대가 안되는 일곱배나 더 많은 많이 죽는데 그렇게 놀라운 차이가 나는데 예스 예스 하고도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 좀 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 저 동아리 해요. 신앙생활은 예, 예, 하죠. 폼만 하는 사람들 사실상 은 안하는 사람들이 몇 명 깨어가지고 이렇게 3%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그것을 깨닫고 위로를 받고 힘을 받는다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타터 여러분 암만 어떻게 낫지 말고 치매도 예방하시고 장수하시고 정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